아 뭐야 나만 아는 건데 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체험한 생생한 부업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부업 정보통 이설 리포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이 시점에서 가장 돈 잘 벌 수 있는 최고의 부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하지 뭐하러 공개하냐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무려 30분만에 10만원 벌 수 있는 부업입니다 모든 부업을 다 해본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최고의 부업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모든 부업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부업으로 벌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30분이 아니라 15분만 해도 10만원 벌 수 있는 꿀팁 공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업은 정말 간단하게 핸드폰 혹은 노트북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부업이에요 바로 특판 이벤트인데요 특별 판매 이벤트라고 해요 각 은행 증권사마다 어떤 상품을 내걸어서 혜택을 주는 걸 말해요 유명 증권사 이벤트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 이벤트에 가입할 시 많은 회사에서 6%의 수익률을 주는 대신에 월 50만원 총 600만원을 가입하는 조건인데요 은행 증권사마다 주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참고만 하실게요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에는 혜택이 조금 짠 편이고요 이렇게 일반 고객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해놓은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마이너 업체들의 경우에는 혜택이 큰 편이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런 특판 이벤트를 잘 찾아서 혜택들만 수익을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특히 그 이벤트 혜택 중에서 페이백을 하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백 업체를 찾는 이유는 당연히 현금으로 받는 게 짭짤하기 때문이죠 어? 이런 페이백 업체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집중하시고 제가 말하는 조건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페이백 금액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검증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제가 찾아낸 이 세 가지에 부합한 회사는 OOX인데요 이 회사는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정보로 아래 링크를 보내드리고 연락드려서 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0% 정도로 와 페이백 조건이 제일 크죠? 그냥 가입만 하면 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만큼 그만큼 괜찮은 곳이니까요 여기서 특판 이벤트 저처럼 참여하신다면 정말 30분만에 10만원 바로 벌어 가실 수 있어요 사실 30분만이 아니라 15분만에도 가능한데 혹시 몰라서 30분만이라고 말한 거 아세요?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신청서 남겨주시는 분들께 노하우 전자책 드릴 건데요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15분 컷 가능하답니다 말 그대로 노하우가 가득 담겨있는 책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고 꿀팁도 가득하니까요 무튼 이것까지 전달 드릴 테니 신청서 꼭 작성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고르는 조건 3가지 있죠? 그 외에 부업 업체는 싹 버르셔야 돼요 너무 고소득을 주장하는 업체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2024년 이 시점에 안전하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부업 추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큰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돈 벌면 보탬은 되실 겁니다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길게 말하지 않고 하는 것만 딱딱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신청서 남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추천드렸던 회사 궁금하신 분들도 신청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초보 유튜버니까 댓글도 좀 살살 달아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